러켓 선수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러켓 선수의 모습을 잠시 비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구와 시타를 맞이하실 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레이브걸스가 시구와 시타를 맞게 되겠죠? 역주행의 주인공들이죠. 2016년도에 결성한 그룹인데 최근에 롤린이라는 이 노래가 군부대에서 굉장히 인기를 이끌면서 조사를 하신 거에요? 원래 알고 계시는 거에요?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1854일 만에 역주행의 선곡을 한 브레이브걸스. 그야말로 역전의 용서들입니다. 오늘 시구는? 우리 민영량이랑 유정량이 시구와 시타를 하는데 별명 아세요? 모르는데요. 우리 유정량은 꼬북자. 우리 민영량은 매보자. 매보자 뜻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메인보컬.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스트라이크에요? 스트라이크 데려갔어요. 유희관 선수가 진겨던지는 약간 초슬로 커브 같은 느낌이에요. 꼬북자 유정량이 아주 멋진 스트라이크로 오늘 경기의 시작을 알려왔습니다. 역주행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시구 시타의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효과는 최정량이 아주 멋진 스트라이크에 대한 예스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과 함께하는 게 아닌가,